자, 수험생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김용택입니다. 제가 이번 시간에 들고 나온 것은 사회문화 전체 해설이 아니라 4월 교육청 문제 중에서 정답률이 당연히 가장 낮았을 수밖에 없는 도표 문제, 두 문항만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문항만 제대로 해설하는데도 약 25분, 30분 걸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머지 개념 문제들은 다른 또 훌륭하신 선생님들께서 녹화해 주셨을 테니까 저는 표 문제만 이렇게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15번하고 20번 문제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5번 문제 해설에 들어가도록 하죠. 근데 15번 문제 해설에 들어가면서 제가 강조드릴 게 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도표문항 푸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데요. 도표문항 보면 비율 자료가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 비율 자료는 절대수가 아니라 상대수입니다. 상대수는 뭐냐? 상대수는요. 반드시 이거는 분모와 분자로 구성된다는 뜻이에요. 따라서 이 도표문항에서도 매번 선택지는 다 분모 아니면 분자야. 이 상대수 비율 자체가 분모와 분자로 구성돼 있으니까 분모하고 분자를 비교하든 또는 분모끼리 비교하든 또는 분자끼리 비교하든 이런 문제들이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장 핵심은 뭐냐? 바로 도표문제 푸는 데 있어서 핵심은 바로 이 자료들의 분모가 뭐고 분자가 뭔지를 찾는 능력 이거 찾으면 그러면 문제가 매우 쉽게 풀리게 돼요. 이 문제도 역시 15번 문제도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한번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자 표는 갑국의 정보 격차 경험자의 학력별 성별 과로 쳐봐 비율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정보 격차 경험자의 비율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것을 학력별로 그리고 성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이겁니다. 자 단 갑국은 농촌과 도시로만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제가 흔히 얘기하는 부비전비 부분비율, 부분비율, 전체비율, 부비전비의 원리가 적용되는 문제라는 것도 알 수 있을 테고요. 그 다음에 정보 격차 경험자 수는 도시가 농촌의 두 배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나와 있는 자료들을 보니까 예를 들어서 한번 예를 들어서 이 분모 분자 한번 확인해 볼게요. 여기 예를 들어 여기 요 놈이지요. 요 놈의 분모는 뭐고 요 놈의 분자는 무엇일까 한번. 자 분명히 이 비율이 정보 격차 경험자의 학력 성별 비율이래. 근데 여기 내용을 보니까 이게 분모가 과연 뭘까? 여기 둘을 합해서 지금 100%죠. 여기도 두 개를 합해서 100%죠. 이 비율을 다 더해서 100%가 나오잖아. 그러면 얘네들의 분모는 같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분모는 남성, 여성 이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 분모는 바로 뭐냐면 농촌에 여기 농촌 자료니까 농촌에 좀 더 이쪽에다 써볼까요? 여성은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여성은 자 여기 분모 문제를 확인해 보면은 자 농촌에 농촌에 정보 이 비율이 정보 격차 경험자의 비율이잖아. 그러니까 농촌에 정보 격차 경험자가 있으면 그 중에서 남자가 몇 명이냐 이런 얘기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농촌에 정보 격차 경험자가 100명이 있다면 그 중에 남자는 40, 여자는 60이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지요. 그 다음에 여기는 뭘까요? 여기는 여기는 도시에 도시에 정보 격차 경험자가 있다면 그 중에서 남자가 지금 남성이 30%다 이런 얘기에요. 그러고 보니까 주어진 조건 해석이 돼요. 주어진 조건에 뭐라고 했냐면은 농촌의 정보 격차 경험자에 비해서 도시의 정보 격차 경험자 수가 두 배가 더 많다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여기를 만약에 100이라고 해 여기 분모를 그럼 여긴 40이 돼야 되죠. 그죠? 그럼 여기는 100일 때 60이다. 곱하기 100을 생략합시다. 그러면 여기는 분모가? 분모가 여기는 200이 돼야 되는 거지. 그럼 여기는 30%니까 60이 돼야 돼요. 여기 70은 200분의 140이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농촌의 정보 격차 경험자를 100이라고 한다면 도시의 정보 격차 경험자는 200이 돼야 되니까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럼 다시 한번 이쪽으로 와서 요 놈, 요 놈, 요 놈의 분모는 뭘까? 다시 한번 볼까요? 요 놈의 분모는 여기 분모는 똑같이 농촌의 농촌의 정보 격차 경험자가 있으면 그 중에서 중졸 이하가 몇 명이냐? 이런 뜻이에요. 중졸 이하가 그러니까 100명이라면 중졸 이하는 50명이다. 이런 뜻인 거지요.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서도 여기 분모하고 여기 분모 중에 이 놈의 분모가 두 배 더 크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번부터 보도록 하죠. 도시 전체 인구는 농촌 전체 인구 두 배이다. 오해하지 마세요. 정보 격차 경험자 수가 두 배라고 했어. 그걸 가지고 전체 인구가 두 배이다?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거죠. 2번, 농촌과 도시에서는 모두 학력이 낮을수록 정보 격차 경험자 수가 많아진다라고 했는데 학력이 낮아질수록 정보 격차 경험자 수가 이렇게 낮아진다? 낮아진다? 높아진다? 낮아진다? 높아진다? 이랬잖아. 그러니까 이거 알 수가 없는 거죠. 틀렸습니다. 알 수가 없는 게 아니라 그냥 틀렸죠. 3번, 농촌의 중졸 이하 학력의 정보 경험자 수가 농촌의 중졸 이하 학력의 정보 격차 경험자 수가 요거네. 요거네. 요거. 이게 만약에 100이라면 여기는 50이다. 이거죠. 그 다음에 도시의 대졸 이상 학력의 정보 경험자 수의 두 배이다? 도시의 대졸 이상 보니까 25%라고 써있죠. 비율은 두 배이지만 여기 분모가 100이라면 여기 분모는 200이 돼야 돼요. 따라서 분자는 50이 돼야 되죠. 따라서 똑같다.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틀렸습니다. 4번, 갑국의 정보 격차 경험자 수는 여성이 남성의 두 배이다. 갑국의 정보 격차 경험자 수란 건 분자들인데 남자는 합해보니까 이게 40과 60이야. 오케이. 그럴 때 여자는 60, 140, 200이잖아. 합해서. 남자는 100일 때 여자는 200이 된다. 따라서 여성이 남성이 두 배이다. 예.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5번. 정보 격차 경험자 중에서 중졸 이하 학력의 여성? 거기 중졸 이하 학력의 여성 밑줄 가봐요. 중졸 이하 학력의 여성은 여기 자료가 없어. 학력별 자료도 있고 성별 자료가 있지만 학력과 성별을 섞은 자료는 없단 말이에요. 자료가 없으니까 이건 판단 불가입니다. 그래서 5번은 틀렸다. 이렇게 가야 되겠지요. 이해 되셨습니까? 이 문제 여러분들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셨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주 쉬워요. 이런 문제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본 이런 말 하면 좀 오해했었기는 기본이 좀 덜 돼 있어 약간. 기본 중에 기본이 뭐냐. 기본을 간과하고 스킬, 비법 이런 거 찾아다니니까 안 돼. 상대수, 비율도 상대수고 사실 변활도 상대수인데 어쨌든 상대수라는 것은 반드시 분모와 분자로 구성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문제 풀 때 막 선택지 보고 막 하려고 그래. 그런데 선택지 보기 전에 어차피 선택지는 분모, 문자로 구성돼. 따라서 여기 있는 숫자들의 분모가 뭔지 분자가 뭔지를 찾아보는 거야. 그러면 문제가 아주 쉽게 정답이 도출이 됩니다. 이거 이거 여러분들 꼭 챙겨 두시기 바래요. 알겠죠? 분모하고 분자를 찾으면 그 다음에 바로 선택지 가시면 아주 쉽게 해결이 될 것이다. 자, 이렇게 해서 15번 문제 해결을 해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20번 문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수능에서 20번의 이런 유형의 문제가 나오죠. 사회이동과 계층구조 문제가 반드시 출제가 되는데 이 사회이동과 계층구조 문제를 풀 때 선생님마다 좀 어떤 선생님은 이제 표를 그려서 푸려라. 대부분 저도 그렇습니다. 어떤 분들은 또 그렇지 않다 그러는데 일단은 제가 추가하는 방법이 이 도표를, 표를 그려가지고 푸는 문제의 유형으로 풀어보도록 하고 사실은 그게 좀 더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자, 세대 간의 이동현황 이라는 표가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부모가 있고 부모의 상, 중, 하 그 다음에 자녀의 상, 중, 하 이 표만 그려내버리면 뭐 답은 아주 쉽게 도출이 되니까요. 이 표를 그리는데 집중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모의 상중하, 자녀의 상중하에 있는 표를 바로 세대 간의 이동현황표라고 하고요. 이 세대 간의 이동현황표와 관련된 자료가 여기 제시가 되어 있거든요. 여기 있는 자료의 근거에서 여기는 표를 채워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처음부터 읽어볼게요. 각국의 계층은 A에서 C로만 구성된다. A에서 C는 상중하 중 하나다. 이 말은 A에서 C가 A가 상, B가 중 이런 뜻 아니에요. A, B, C가 상중하 중에 무엇인지 찾아봐라 이런 뜻이고요. 자료 1은 그 다음에 핵심 표현이 나왔어. 자녀 세대의 각 계층 구성원 중 밑줄 꺼 보세요. 자녀 세대의 각 계층 구성원 중이라고 써 있어요. 밑줄 꺼죠? 중에서 자신의 계층이 부모의 계층보다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의 비율이다. 여기 자료 1이 자녀 세대 계층이래 이게. 자녀 세대 계층. 그럼 봐봐 여기 이쪽으로 와 봐봐 이쪽으로. 자녀 세대 계층 중 그랬으니까 가로로 봐야 되는 거예요. 가로로. 여기 이 놈은 자녀 세대의 계층이 상인데 부모도 상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동을 하지 않은 거야. 여기는. 자녀 세대 계층은 상이잖아. 근데 그 중에 얘나 얘 두 개는요. 부모가 중하였어. 상승 이동해온 거야. 그러니까 여기 두 개는 자녀의 계층 중에서 상승 이동만 있었던 거야. 하강 이동은 없었던 거네요. 자녀 세대 상층은 상승 이동은 있지만 하강 이동은 없는 그런 상태란 말이에요. 이거 좀 잘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 하층 있죠? 하층에서 이거 두 개는 어때요? 부모는 상중이었는데 자녀는 하야. 그러니까 상중에서 하로 왔으니까 둘 다 하강 이동이지요. 자녀 세대 하층은 하강 이동 아니면 그대로인 거야. 자녀 세대 상층은 그대로거나 아니면 상승 이동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자녀 세대 중층이 기준하잖아. 그러면 여기 하강 이동 여기는 상승 이동 여기는 그대로인 거예요. 근데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때 이렇게만 많이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모 세대 상층을 기준하면 그대로거나 하강 이동이에요. 부모 세대 하층 기준하면 상승 이동하거나 그대로인 거지. 근데 이번에 문제는 자녀 세대 계층 중에서 자녀 세대 기준에서 파악해라. 이렇게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봐봐. 자녀 세대 계층 A라는 계층이 있는데 이것은 봐봐. 0이 뭐를 의미하느냐. 자신이 부모보다 높은 경우는 없다 이거야. 그러니까 항상 자신이 부모보다 높은 경우는 없다. 그러면 이 셋 중에 상, 중, 하, 중 이게 뭘까요? 이 셋 중에서 여기 여기는 부모보다 낫죠. 여기는 부모와 같죠. 부모가 높은 경우가 없네. 그러니까 A가 하층이란 뜻이에요. 잔여 하층이란 뜻이야. 그 다음에 B는 부모가 더 높, 그러니까 자신이 부모보다 낮은 경우가 없대요. 자신이 부모보다 낮은 경우가 없대요. 그러면 이것은 상층을 의미하는 거죠. 상층. 이거 잘 이해 되시죠? 다시 한번 볼게요. 여기 자녀 세대 상층 봐봐. 요 놈, 요 놈, 요 놈 셋 중에 요 놈은 이동을 하는 그대로야. 요 상승. 요거 상승이잖아. 둘 다 높은 경우지. 그죠? 그러니까 낮은 경우는 없단 말이에요. 부모보다. 그래서 상층. 그럼 C는 당연히 중층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그죠? 일단은 A, B, C가 상중하 중에 무엇인지 확인이 되었고요. 그럼 요 놈하고 요 놈. B는 상층이었고 자, A는 하층이었습니다. 이걸 통해서 금방 찾을 수 있는 자유가 있는데 일단 부모 여기 10, 50이죠? 자, 그러면 여기 채워보도록 할게요. 부모 계층 기준 했을 때 상층은 10이고 그 다음에 하층은 50이야. 중층은 40이다. 이렇게 채워지고요. 자녀는 20, 20이야. 그러면 20, 20이니까 여기는 60이어야 되겠죠. 예. 그 다음에 다음에 요걸 이제 찾아보도록 합시다. 여기 봐봐. 자녀 세대 하층이야. 하층인데 부모보다 자신이 부모보다 자신이 낮은 경우가 50이래요. 그러면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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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해서 50이라는 얘기지. 20이 있어. 자녀 하층 20이 있는데 여기가 50%래. 그럼 여기도 50% 해야 되겠지. 그러니까 여기는 10 이렇게 돼야 되죠. 20 중에 10이 50%니까. 그죠? 그 다음에 요는 번역해 볼까요? 여기 합해서 80%라는 얘기야. 그러면 10, 여기 합해서 80%니까 여기는 어때야 돼요? 20% 하지. 그러면 여기가 4 해야 돼. 20 중에서 20%니까 4 이렇게 간단히 얘기해요. 그 다음에 이제 요놈 번역해 보도록 할까요? 요놈 요놈. 자. 자신이 부모보다 높은 게 50이랍니다. 그러면 여기 셋 중에서 자신이 부모보다 높은 건 여기란 말이야. 그죠? 부모는 하나 자녀가 죽이 높은 거지. 이게 50%야. 60 중 50%니까 여기가 30 이렇게 가야 되죠. 그 다음에 여기 자신이 부모보다 낮은 경우는 얘란 말이야. 얘는 10%니까 6 이렇게 가야 되죠. 그럼 여기가 얼마야? 합해서 60이 돼야 돼요. 36이니까 여기는 24 이래야만이 전체 합해서 60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여기는 얼마입니까? 10, 60 아 여기가 50이 돼야 되니까 여기가 10 돼야 되겠네요? 여기는 아 여기는 빵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여기는 얼마야? 10, 축, 축, 축 30 이렇게 되겠네요. 아 미쳤나봐요. 10 이렇게 되어야 되겠죠. 그럼 여기는 얼마야? 10, 축, 축 10 6 이렇게 되겠네요. 맞죠? 하자갑지? 아 16이 아니라 그냥 6이죠. 미쳤나봐요. 아 오늘 계속 산수가 이렇게 산수가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표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이 폴만 그려내면 되는데 다시 한 번 강조할게요. 이 표를 그려내는 데 있어서 이 첫 번째 자료 해석이 되면은 이제 되는 거야. 근데 첫 번째 자료 해석할 때 분명히 내가 위에 제시문에서 두 번째 줄에 밑줄 그려있어. 두 번째 줄 중간에 자료 1은 자녀 세대의 각 계층 구성원 중에서 그랬잖아. 그러니까 그것에 기준해야 되니까 여기에서 표를 볼 때 세로로 보는 게 아니라 가로를 기준해서 해석을 했었어요. 그러면 문제가 해결이 되었던 거지요. 자 그러면 1번 보겠습니다.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 모두 다이아몬드형 계층 구조다. 부모 세대는 피라미드형이었네요. 자녀는 다이아몬드였지만 달아서 1번 틀렸습니다. 2번 부모와 계층이 일치하는 자녀가 불일치하는 자녀보다 많다. 일치하는 자녀 합해가지고 38밖에 안 되네요. 땡. 3번 부모 세대 중에서 자녀에게 계층이 대물림 된 비율은 가장 높은 게 하층이다. 부모 세대의 계층 중에서 그랬으니까 요 놈이 기준한 거야. 부모 세대의 상층은 10이 있는데 그 중에 부모와 자녀가 일치하는 게 4야. 10 중 4 40 중 24 50 중 10이야. 그럼 이 중에서 제일 높은 거는 40 중 24 중층 부모 세대의 중층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따라서 3번도 틀렸습니다. 4번 상층에서 하층으로 세대 간 이동 상층에서 하층은 0 없었죠? 그런데 하층에서 상층은 있었죠. 따라서 4번도 틀렸고요. 5번 중층 부모를 둔 자녀 중 중층 부모니까 요기죠. 요기에서 봐야 돼. 자녀 중에서 세대 간 하강 이동을 한 사람은 여기 10이에요. 사람이 상승 이동한 사람이 6이잖아. 그러니까 10이 6보다 크니까 5번이 정답이다. 요렇게 가주시면 됩니다. 역시 표만 그려내면은 아주 쉽게 정답이 도출되는 그런 문제 유형이었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표 문제 풀 때 보면은 대부분의 경우 일단 당황하고 두려워해. 그러면 절대 못 풀어요. 당황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말고 차근차근 하면 돼. 차근차근. 제일 좋아하는 수험에 있어서 제일 좋아하는 여러분들한테 강좌 넘었고 느릿느릿 걸어도 황소거름 이런 말이 있어. 찬찬히 진중하게 하나씩 해설해야 돼. 해결해야 돼. 그리고 분석을 해야 돼. 조건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일단 숫자에만 주목한단 말이야. 그런데 그 숫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수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꼭 해석하는 능력. 그걸 배양해야 돼. 그러면 문제가 풀리게 돼 있어요. 단기간에 아주 순식간에 뭐 되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항상 자세를 두려워하지 말고 다 풀 수 있는 문제다. 다 풀 수 있어요. 진짜. 그리고 또한 숫자가 나오면 수보다는 뭘 주목하라. 수의 의미에 주목해서 그 숫자들이 무엇을 의미하냐. 그 말을 해석하면 그러면 자연스럽게 해결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네요. 여러분들 도표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이 있죠. 15번 문제에서 강조했던 거 비율, 면화율과 관련된 건 상대수 문제가 나오면 반드시 뭐하라. 분모 문자 확인해라. 그러면 답이 나올 것이다. 그다음에 계층 구조 문제가 나오면 표를 그려라. 글자 잘 읽고 표를 그리면 될 것이다. 오케이. 물론 이제 나랑 같이 더 많은 유형의 더 많은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제 뭐 사회문화 킬러 특강이 여러분들한테 곧 제공될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이 표혜부학교실이라고 저만의 도표 특강이 따로 있습니다. 그거 이제 스튜디오에서 제가 언젠가 촬영을 할 텐데 제가 좀 개인사가 너무 바쁜 일이 있어가지고 당장 촬영을 못하고 있어요. 최대한 빨리 여러분들한테 선보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4월 교육청 문제 중에서 개념 문제 중에서도 뭐 질문이 있다 그러면 Q&A 통해서 남겨두시면 좋을 것 같고 도표문학만 일단 해설 강의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앞날 여러분들의 앞날이 수험생활에 있어서 항상 건강하길 바라고 모두가 여러분들 11월에 모두가 원하는 점수를 딱 이렇게 맞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으로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